제 2강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기원 후 4세기 거대한 로마 제국이 흔들리고 있었다. 경제적 세태, 중산층 몰락, 양극화 심화 그리고 끝없는 정쟁 불안과 허무가 제국을 가득히 들이였지만 마음을 다잡아줄 가르침은 아득하기만 했다. 이때 새로운 빛이 세상을 밝혔다. 바로 그리스도교였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는 충돌하기 마련.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 그 만남과 충돌의 길에서 우리는 위대한 인류의 스승과 조우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정치가들은 맨날 시끄럽게 싸우기만 하고 세금은 항상 폭탄처럼 떨어지고 살림살이는 점점 빠듯해집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세상이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하고 매일매일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에라 모르겠다.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이 시도때도 없이 듭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무려 1600년 전 거대한 로마 제국 말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와의 만남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차이 사실 1600년 전의 상황은 지금과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지금은 그리스도교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당시에는 그리스도교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를 주도했던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였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변방의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막 싹이 트는 단계였지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리스 로마 문화는 다신교 문화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우스나 헤라 등을 비롯한 올림포스 십이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많은 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요. 또한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그리스 철학이 담겨 있는데 그리스 철학은 이성을 중시했기에 그들은 신앙보다는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신교적인 사고방식에 유일신관이 들어오자 초기에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정복민족들은 다른 지역의 신도 기쁘게 받아들인 반면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의 하느님만이 참다운 신이다 라며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은 오리온이나 헤라클레스처럼 아주 뛰어난 영웅들이 별들이 있는 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신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서히 충돌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교에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지중해 연안에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측민들에게 그리고 귀족 여성들에게 퍼지면서 귀족들 안으로 들어왔고 로마의 뛰어난 남성 지도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교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그들의 문화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 박해 시기에 붙었던 딱지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근친상관을 한다는 조금 황당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의 자매라고 부르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식인 풍습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베에 숨어들었을 때 누군가가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었지요. 게다가 로마인들에게는 국가 재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믿는 다신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로마 제국이 주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재래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위험한 세력이라는 의심이 따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소위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갔습니다. 아프리카 학파 대 알렉산드리아 학파 300년 동안 지속된 그리스도교 박해는 한 황제로 인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는 313년에 밀라노 칭령을 반포하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집안 식구들이 똘똘 뭉치지만 그 어려움이 없어져 안정되면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자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싸움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권에서 그리스도교가 태어났기에 헬레니즘에 기반을 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와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헬레니즈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은 두 학파의 대결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나는 브람리아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말한 테르툴리아누스가 아프리카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그는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를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로마 문화가 발달한 알렉산드리아에 기반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성도 하느님이 주시고 신앙도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둘이 왜 충돌해야 하는가 이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쪽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학파의 경우에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경우에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끼리 뭉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신앙을 전파해야 한다는 성교적 측면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이런 차이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고 바로 그 항복판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아버지와 그리스도교의 어머니 사이에서 똑똑한 아들의 출세를 원한 아버지 파트리치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 북부의 타가스테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파트리치우스는 로마의 하극관리였습니다. 그는 온갖 일을 하면서도 자존심은 강하고 돈은 별로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문화에 대해 또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종교와 같은 것은 여자들이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즉, 이성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요. 이런 하극관리에게 똑똑한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무엇이 되길 바랄까요? 바로 상극관리입니다. 자신이 하극관리이기 때문에 겪은 고충을 떠올리며 내 아들만큼은 상극관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호령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에 상극관리가 되는 방법은 오늘날과 비슷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고시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주로 보는 시험 과목은 수사학에 기초한 웅변술과 법학이었습니다. 법이 굉장히 발달한 로마제국에서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법을 잘 알고 정확하게 시행하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파트리치우스는 자신의 똑똑한 마다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상극관리가 되어 세속적인 명예와 부를 한 손에 잡기를 원했고 그러한 길을 가도록 아우구스티누스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들을 훌륭하게 가르친 타가스테의 신사입니다. 모니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모니카 성녀입니다. 저는 모니카에게 타가스테의 신사임당 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마치 율고기일을 훌륭하게 길러낸 신사임당 처럼 아우구스티누스를 너무나 훌륭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가족들을 차분하게 그리스도교로 인도했습니다. 남편 파트리치우스만 빼고 말이지요. 당시에는 아직 유아 세례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족은 물론 집안의 하인들까지 미사에 참내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모니카는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집안 자체에서부터 이질적인 두 요소 즉 아버지로 대표되는 그리스로마 문화와 어머니로 대표되는 그리스도교가 충돌하는 긴장된 상태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대제국 로마의 발전과 몰락 강인하고 정의로운 로마가 용병으로 채워지기까지 로마 제국은 굉장히 오랜 역사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맨 처음 로마 제국이 시작될 때는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찬란하게 발전하던 때 로마는 일곱 언덕들이 모인 하나의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민족은 아주 실용적이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국가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굉장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로마 민족의 훌륭한 점은 로마의 동료 도시나 전북 민족들을 약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면 로마와 계약을 맺은 국가를 먼저 도와주었지요.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는 늘 중무장한 로마 보병들이 먼저 싸웠다고 합니다. 대제국에서는 싸우기 어려운 곳에 용병이나 다른 민족들을 보내기 쉬운데 로마 민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기 로마는 비유하자면 마치 작은 초승달 같았는데 달이 부풀어 오르듯이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통일했고 시칠리아 섬을 넘어서 스페인과 북아프리카까지 모두 통일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포에니 전쟁과 같은 큰 전쟁도 겪었지만 로마는 강건했습니다. 그러한 로마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는 거의 보름달을 이루게 되었고 그 후 오연제 시대까지 약 200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지금의 이집트 터키 유럽 중부와 심지어는 영국까지 점령하면서 유럽의 통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고 강건했던 로마인들에게도 서서히 건전하지 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이 있거나 잘 사는 집안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집안의 아들들은 질병 등을 이유로 군대를 못 가기도 하는데 신기하게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용맹하게 전투해 나가 싸우던 로마인들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귀족 한 명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용병 몇 명을 사서 보내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그라쿠스 형제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법을 개혁하려 했지만 번번이 귀족들의 힘에 빌려서 실패했습니다. 용병으로 쓰기 가장 좋은 민족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형제가 죽으면 무조건 복수해야 한다고 믿는 호전적인 민족 바로 게르만족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게르만족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용병으로서 로마 제국의 대부분을 지켰고 가장 중요한 중심부만 로마인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로마식 욕탕 귀족 사치 문화의 끝판왕 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사치가 만연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로마 유적이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독일의 켈르는 라틴어로 식민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곳에 가면 로마의 욕탕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파무칼레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 가면 완전히 로마식으로 된 원형극장이 있는데 그곳에도 목욕탕이 있지요. 아마도 목욕탕을 가장 발전시킨 나라가 로마 우리나라가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찜질방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 냉탕과 온탕을 들락날락 하는 것이 로마의 욕탕과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유일한 차이는 로마의 욕탕 옆에는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찜질방에는 만화책이 꽂혀있기는 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찜질방에 가지만 당시 로마의 욕탕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우아하게 발라의 자세로 냉탕과 온탕을 드나들 때 그 밑에서 노예들이 끊임없이 불을 떼야 했습니다. 로마의 욕탕은 사치의 정점이었지요. 황제들은 더 거대한 목욕탕 문화를 즐기며 호화와 사치를 누렸습니다. 거대하게 차올랐던 로마라는 보름달이 서서히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치는 늘어났지만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점령하고 그곳을 약탈함으로써 돈을 버려들였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예로 들어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콜로세움의 밑바닥을 보면 지하 2,3층에 이르기까지 검투사와 노예들이 가득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지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에 들어간 재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것으로 이를 짓기 위해서 위대인 10여만 명이 끌려 왔습니다. 사치의 정점은 곧 빈부격차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통일하자 더 이상의 식민지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더욱 삭치스럽게 지내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식민지가 생기지 않자 수요와 공급의 벅칙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담배세나 유류세 등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로마에서도 평민들에게 세금이 점점 과중되었고 로마판 금수저들에게는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농민이 대다수였던 평민들이 그 많은 세금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그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의 땅은 귀족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대문에서 저택까지 들어가는 데만 2주가 걸린다고 농담처럼 말하는 그런 엄청난 토지를 귀족들이 소유하게 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이었던 농민들은 소장농이 되거나 농로가 되어 자유를 잇는 등 빈부격차가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떠오른 그리스도교 영화 커바디스에 나온 네로왕제처럼 매일같이 향락을 일삼다 보면 더 재미있는 것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향락의 끝을 찾아가지요. 그들은 더 기행적이고 변태적인 성욕을 즐겼고 이런 성향은 당시에 불어난 근친상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면서 불안함과 허무함을 채우려고 한 것이지요. 그때 저 멀리서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지만 그들을 직접 만나고 함께 살다 보니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313년에 밀라노 칭령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얻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점차 늘어났습니다. 성당을 짓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승리했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교를 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점점 자라났고 그 한복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나고 자란 북아프리카는 어떤 곳인가 로마제국 시기의 북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징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난 북아프리카는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장렬하는 태양 사하라 사막과 같은 것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살던 당시에 북아프리카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다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라틴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던 서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지역에는 저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 처음 가면 독일인들이 화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어서 무서워 보이지만 직접 말을 걸어보면 굉장히 친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프스산을 넘어 이탈리아에 가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역을 넘으면서 사람들은 점점 다열질 성향을 보이는데 그 다열질의 끝이 바로 북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햇빛 즉 일조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과묵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다열질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순교자들이 북아프리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한 학파가 바로 아프리카 학파였습니다. 여기서의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는 그리스 문화권일 뿐만 아니라 베르베르인이라는 토창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모니카라는 이름은 정통 로마인들이 즐겨 썼던 이름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베르베르인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종교심이 매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피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들어왔던 것이지요. 또한 베르베르인들은 꿈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꿈 이야기도 고백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황홀함과 도취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부터 종교에 대한 열정을 담은 이야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또 하나 이곳은 곡창지대였기에 굉장히 부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집안은 그렇게까지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대저택을 가진 부여한 사람들이 햇빛 좋은 북아프리카 해변에서 뛰어난 문화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와 함께 다양한 이단이 공존한 곳 그런데 이러한 북아프리카에서는 다양한 이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들은 이단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배타성을 지니게 되면 이단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지요. 대표적인 이단으로 만의교가 있습니다. 만의교는 선과 악을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그리스도교와 함께 만의교도 많이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도나투스파라는 이단도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북아프리카는 종교의 백화점과 같았지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가 바로 아우구스티뉴스 였습니다. r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